오늘 내친 김에 이 바이탈뽕에 취한 한 분이 여러분들 바이탈뽕을 벗어난 것에 대한 고백을 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전공인 필수가의 전공입니다. 전공이신지 전공이를 벗어난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공이신 분 같아요. 참 윤 대통령 장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진실을 오랫동안 전부에게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은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대통령께서는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보통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소위 머리를 가지고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 바이탈뽕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전공인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정도 근무하더라도 괜찮았습니다. 168시간을 근무하신 겁니다. 인턴 레지던트 기간 동안에 수련이 혹독하고 힘들수록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의를 향한 혹독한 수련 과정은 공부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에서 너무나 소중했다고 생각하기 위해 괜찮았습니다. 수련을 받는 동안 근무 시간과 보수에 대해선 신경조차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응급실 입원실 수술실 진로실을 오고 가면서 잘하면 당연한 것이고 실수라도 하게 되면 실수라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세상이다 보니 욕이란 욕을 다 듣게 되고 제 자신이 의사라는 생각보다도 저능한 노동자가 된 듯한 기분을 예외 없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공의 생활을 경험하셨거나 지금 전공의 분이 여러분들 남긴 글을 보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극한 근무 조건 하에서도 도저히 여러분들 뭐죠 중독상태 아니면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없죠. 사람이 어떻게 168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일을 많이 해봤지만 젊은 날에 168시간 정도야 초인적으로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냥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 말씀대로 여러분들 바이탈뽕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산 겁니다. 그렇지만 한계를 뛰어넘는 피곤함은 우리들을 저능한 귀먹으리로 만들어 있게 만들었습니다. 뽕에 취했으니까 일할 때는 등신 먹고 자는 데는 귀신 소리를 들어가면서 의사가 아니라 인간 대접받을 생각은 추우도 못하고 지내는 것이 바로 수련이들의 실제 생활이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또 졸고 밥 먹다가도 조는 정신나간 자신의 노종자스러운 모습을 돌이켜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기절이라도 하고 싶어 침대에 눕기라도 하면 응급실과 병동에 호출이 수시로 오고 입원 환자 차트 정리와 주사와 약제방 오다를 내다보면 어느새 다음날 새벽녘이 동이 트고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싱싱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사람들이 아는 거죠. 돈 쓸 시간도 여력도 없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병원 덕분에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는 의사들에게 그들만의 천박한 생각으로 매도하며 미래를 빼앗는 것이 마치 사회정의를 세우는 것처럼 의기양양하며 약자 코스프레하는 환자들을 보느라면 이 나라의 감사는커녕 의사들을 약탈의 대상으로 삼아서 저급한 변호사들과 모의해서 호시탐탐 꼬투리를 잡아 강탈하는 억지스러운 사람들로 넘쳐나가는 것 같아 무척이나 실망스럽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생각도 없으면서 천 원짜리 몇 장을 들고 사악하게 빼앗아 먹으려 달려드는 강도들 같이 환자 진로 보는 것이 두려워진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전공의께서 남기신 내용을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들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168시간 정도도 일을 하네요. 그래서 가로사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본인 봉급이 얼마 받는지도 몰랐고 돈을 쓸 시간도 없고 그냥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분들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실수의료 분야에 가신 분들은 허니 그 분야가 어떤 걸 알면서 갔으니까 바이탈뽕에 취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그런 분야인 거죠. 여기 소아청소년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름대로 되는 겁니다. 자 이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은 거짓 정보에 기초해서 졸속으로 의대 정원을 추진하면서 필수가 의사를 낙수가로 만들고 의대생과 전공의를 돈만 아는 나쁜 놈들로 플레임을 씌워서 도저히 공부와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전공의 7대 요구안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사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본래 사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전공의들을 실컷 때리고 욕하고 돌아오면 법적 처리한다고 하면서 무슨 면목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의료를 다 망가뜨려 놓고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어딜 자꾸 돌아오는 겁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분노가 일어납니다. 전공의들은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최종 결재권자인 대통령의 진심을 잃는 사과와 담당자 처벌과 전체적인 의료계획이 있어야 난파 직전의 의료계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거짓말로 일관하는 관료들을 보면서 그런 희망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탄핵의 천만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온갖 협박을 다하다 끝까지 고집을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력이 부족한 대통령은 처음 봅니다. 대통령이 잘되게 응원했는데 문제 해결이 능력이 없습니다. 딱한 것은 사람이니까 실수들을 할 수가 있는데 즉시의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미진하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국가 운영을 적흥적으로 벼락 발표하고 뒤수습 없이 유야무야 없던 걸로 하는 대통령 국가 운영을 적흥적으로 연습하듯 하는 윤 대통령의 별명이 적흥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양반들아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남기신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이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의료계획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런 시각을 가져야 그래야 의료파국을 막는 데 좀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